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셔크입니다 방탄단 진과 RM이 극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전세계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9월 16일 서울관광재단은 공식 SNS를 통해서 방탄단 진과 RM이 등장하는 서울관광 홍보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공개한 이 짧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진과 RM 때문에 전세계 BTS 팬들이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단 진과 RM은 마치 소년과도 같은 극강의 미모를 뽐내면서 함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진과 RM은 갑자기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 아름다운 서울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어느 식당에 도착한 진과 RM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방탄단 진과 RM이 보여주는 극강의 소년미와 아름다움이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수 march은 본 zakлон 메뉴 nawet 술 Night 다음 어 유 아 인 아 아 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